XSFM입니다. I, D, W, K 좋은 주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다른 주말들보다는 좋은 주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말에 아무 일도 없길 바라면서 녹음을 합니다. 비가 와서 좀 선선하니 집에 있기에 좋죠. 1619년에 태어난 장바티스트 콜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표하는 말은 중상주의, 프랑스의 정치가입니다. 프랑스 동인도 회사의 번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전 세계에 커피, 모카, 후추, 설탕 같은 것을 퍼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따라서 현대 프랑스의 번영을 잊게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손희상 선생이 들으면서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입니다. 중상주의를 콜베르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고등학교가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이 콜베르 고등학교라는 곳이 정확히 콜베르 고등학교인가 이름? 대충 그럴 거예요. 콜베르 고등학교가 광역지방의회에서 나서서 공립학교인데 이름을 로자팍스 학교로 바꾸자고 논의하고 있대요. 로자팍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의 주인공입니다. 미국의 민권운동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콜베르가 만든 법 중에 신민지 노예를 규정하는 법이 있어요. 코드 누아르라고. 누아르는 블랙이죠. 프랑스 말로. 그 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중상주의 정치가다 보니까 노예무역에 대해서도 밝았겠죠. 그래서 프랑스의 시위대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서유럽 사람들이 죄다 인종차별을 할 거라는 생각도 좀 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프랑스에서도 경찰에 의한 질식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북아프리카 이민자였는데 경찰이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목을 짓눌렀고 숨을 못 쉬겠다고 몇 번이나 호소를 했지만 사망을 했죠. 그런데 그게 몇 달 전이에요. 한참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사조차 없었다가 이번에 미국에서 흑인 시위가 터지고 프랑스에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시민 행동이 나오면서 몇 대째 거기 프랑스에 살고 있는 알제리 계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사건이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나라의 시민들은 각 나라의 시민들대로 생각 있는 사람들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요. 북한에도 있을 거고요. 콜베르 고교가 프랑스에 몇 개가 있네요. 그래요?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지방우회에서 이름을 로자 박스 학교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답니다. 콜베르 거리도 있고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심지어 동상도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강력한 체내 흡수율 평산네이처 야왕대 야왕나이트 이달의 PC로만 하는 컴스테이션 두유는 원래 이맛 온 두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야왕대 어? 문제는 최대 흡수율 설명해서는 안 되는데 최대 흡수율 야왕나이트 평산네이처?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제품은 중수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네. 이경식 사장님이 유명상 PD님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 이경식 사장이요? 네. 사무실 테이블에 심각하게 앉아있는 직원의 모습인데요. 아, 네. 저분들 알아요. 네. 뭔가 회의 중인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모두 모여 앉아서 유튜브를 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 직원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을까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걸까요? 장사가 안 돼서 그렇답니다. 네. 네. 이번 달은 장사가 안 돼서 유튜브를 보고 있다. 이런 말. 그렇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여러분은 왜 컴퓨터를 사지 않으시는 건가요? 따지고 그래. 네. 안 살 이유가 있으니까 안 사는 거지. 살 이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카톡 캡처 내용이 원고에 있는데요. 저희 곧 망할 겁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이경식 사장님. 이경식 사장님의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아, 네. 가까이서 보면 귀여워요. 그렇죠. 네. 머리를 미셨나요? 아니요. 원래...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걸 기억하는데. 초 가벼우세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재택근무가 넘쳐나는 이 코로나 전국에 왜 데스크탑을 찾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 시기에 데스크탑을 찾으신다면 정답은 컴스테이션입니다. 네. 한참 뒤에 문에 띄는 연구소장님도 컴스테이션에서 사무실 데스크탑을 맞추셨죠? 네. 네. 그리고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네. 컴스테이션의 유려한 부품 조합, 이경식의 끈질긴 AS에 대한 열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경식 스페셜은 6코어 라이젠 5 3600과 GTX 166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헥사코어까지 갈 것도 없고, 옛날에 조립 좀 했다 하는 사람들도 라이젠에 들어와서 막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없는 부품들, 자기가 잘 모르는 부품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헥사코어였군요. 네. 네. 아까 뭐라 그랬는데? 6코어. 오케이. 그치. 헥사코어가 맞지. 쿼드코어, 헥사코어. 네. 대부분의 게임에 대응하는 중국기 이상의 컴퓨터입니다. 네. 가정용 사무용 모델 1과 2도 있습니다. 가끔 저희 쪽으로 전화하셔서 가정사무용으로 가정사무용 모델이 쓸만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가정사무용으로 쓸만하니까 이름이 가정사무용입니다. 펀쿨색 하신 분들. 부디 컴스테이션을 믿고 구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클릭 한 번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데스크탑,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시고요.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이번 주의 두 번째 이상평론. 룩셈부르크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대중교통 공공화라는 건 예를 들면 한국의 상당수 부분들도 대중교통이 준공영제, 지하철은 공기업 이런데. 이 공공화라는 건 뭐예요? 공짜라는 얘기죠. 공짜. 네. 탑승료가 없습니다. 공짜화. 그냥 걸어올라가 타는 거죠. 삥 찍지도 않고. 슬르륵. 올해 3월 1일에 룩셈부르크가 대중교통을 공공화했는데요. 버스, 트램, 열차 등등 룩셈부르크 국내에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가 됐습니다. 대중교통이 무료라는 건 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요. 이게 그런데 손인상 선생님은 펑크밴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 룩셈부르크하고 아르헨티나는 무슨 관계예요? 그건 저하고는 관련이 잘 모르는 얘기인데 예전에 크라잉널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그냥 생각나서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섯 글자라서? 정 몰라 찾아보고 있어. 사실 룩셈부르크 하면 우리가 아는 게 크라잉널이죠. 그러니까요. 제일 유명한 게 크라잉널이죠. 아, 이 노래 가사가 룩, 룩, 룩셈부르크, 아, 아르헨티나구나. 아르헨티나도 아닙니다. 아리헨티나입니다. 아, 이 멤버분들 친하지는 않아서 물어볼 수도 없고. 룩셈부르크에서 대중교통은 무료가 됐는데 그게 큰 대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겠다. 저소득층 복지를 하겠다. 기타 등등 갖다 붙일 수 있는 온갖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이렇게 좀 빡센 작업을 하는데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여야죠. 아니, 그리고 대중교통 공공화는 온갖 이유를 붙일 수 있고요. 네, 그게 다 타당하고요. 작은 지자체나 마을 단위에서 무료 대중교통을 시행한 곳들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프랑스에도 어느 동네 가면 버스 무료로 탈 수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도 아직 전면 무료는 아니지만 시골 같은 데서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사업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100원 택시가 있고요. 그런데 그게 국가 단위로 하는 실험은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답니다. 시행 초기에는 당초에 예상됐던 큰 혼란이 없이 호평일색이었고요. 무슨 혼란이 있을까요? 참내. 돈을 내겠다고 이러면서 진상 떨고만. 그러다 구속되고. 그럴까 봐? 아니, 이제 시장 경제에 혼란을 준다는 목소리가 있죠. 그나라는 룩경 같은 경제지가 없나 봐요. 혹은 원래 버스에 탈 수 있는 인원이 30명이라고 치면. 그런데 막 80명이 타려고 난리치고. 폭풍자 사람하고. 물로 들어가지고. 좀비 영화처럼. 어디 가야 될 일도 없는데 괜히 가서 타고 오면. 아이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저 뭐냐.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때 무료라고. 다들 몰릴까 봐 걱정된다고. 웃기고 앉았어. 3월부터 했다고요? 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 석 달 동안에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도 들어가고 그렇게 될 텐데요. 앞으로 자가용 운전자가 얼마나 더 많이 대중교통으로 유입이 되는지. 혹은 집 구성에 빈둥다든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돌아다닐지. 그로 인해 얼마나 더 많은 교통 인프라를 증설을 해야 되는지. 그게 예산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아직 모릅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이 기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축적된 연구 통계들이 사실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어요. 아 그러게요. 그렇죠. 또 개인 운전자에게 삥 뜯던 세금 수입은 얼마나 줄어들지. 민간 보험사를 비롯한 사회의 해충들이 얼마나 손실을 입을지. 그렇죠. 버스 운전사와 열차 기관사의 대우를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할지. 기존 열차에 있었던 1등석, 2등석, 꼴등석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KTX에도 특실이 있죠. 그렇죠. 네. 특히나 SRT 같은 그냥 민간회사는. 이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혹은 앞으로 시행한다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 등등등의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원래 정책이라는 건 다른 나라가 먼저 해놓은 거를 따라가는 건 되게 쉽습니다. 저게 했더니 잘 됐더라 하면 따라갈 수 있죠.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해보는 거는 뭘 이룩하기는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책 자체가 아니라 룩셈부르크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이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배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아니군요. 무료 교통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료 교통 얘기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배경. 역사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룩셈부르크 하면 유명한 게 크라잉러시죠. 크라잉러시죠. 크라잉러 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냥 돈이 많은 나라다. 크라잉러시 잘못됐습니다. 그냥 돈이 많은 나라다.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룩셈부르크에 큰 철강 회사가 있다. 그렇죠. 은행 회사가 은행이 많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똥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다 똥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룩셈부르크를 혐오하는 옆 나라의 입장 같은데요. 독일이라든가. 여기가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정당의 장기 집권 체제가 되어 있었던. 그래요? 되게 보수적인 나라였었습니다. 보수 정당의 장기 집권 체제였다는 것은 보수 정당이 계속 집권을 했다는 얘기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싱긋? 네. 네이버 이모티권. 여기까지 룩셈부르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끼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막 추천 93개 눌러져 있고 댓글 하나 있는데 댓글 보면 추천 누가 눌렀어? 이 새끼가 나와요. 저거 있잖아요. 서이추해요. 보수 정당의 장기 집권 체제. 보수 정당은 기독교 사회 인민당이고요. 기독교 사회 인민당이요?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우파당. 영어로는 파티 오브 라이트 우파당이었는데 그게 2차 대전 끝난 쯤인가 끝나고 나선가 그때쯤에 기독교 사회 인민당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 야씨 오른당이라니 오른당. 오른쪽 당에서 바꿨습니다. 당명 바꾸기는 우리는 너무 흔하게 겪는 일이라서. 그럼요. 그럴 일 하는데. 우리 지금 미래토록당 당명 또 바뀔 거예요. 근데 쟤네는 그때 한 번 바꾸고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아 그래요? 한 번 딱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바꿀 일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랬던 거죠. 네. 이 당의 대표이자 룩셈부르크 총리였던 양반은 장클로드 융커라는 양반이었는데 융커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24년간이나 룩셈부르크의 금융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고요. 룩셈부르크 금융의 박정희네요. 그중에서 95년부터 2013년까지 18년 동안은 총리를 겸임을 한 데다 또 같은 기간 18년 동안은 유로그룹 회장도 겸임을 했습니다. 유로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연합회원국 재무부 장관 모임입니다. 돈에 대해 좀 아시는 분이네요. 이제 은퇴했으니까 유튜브 하면 되겠네요. 이건 되게 여러 방면에 독재처럼 보이네요. 한 방면이죠. 돈에 관한. 그렇죠. 자리만 여러 개고. 돈을 만들 수 있는 자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게요. 단지 보수정당의 장기 집권뿐 아니라 무려 18년 동안 룩셈부르크의 정치 권력이 융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무려 24년 동안은 룩셈부르크를 오가는 돈이 융커 한 사람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혼자 다 해먹은 건 아니겠지요. 주변에 떡보물을 만지는. 하지만 매우 많이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땐 비상식적이죠. 그렇죠. 이런 정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총리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도청 감청을 즐겨해요. 그걸 매우 즐거워해요. 즐거워하죠.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명랑하게 오후 4시에 회의 끝난 다음에 도청 시간 그리고 은행에서 정치 비자금을 받아 처먹습니다. 이건 즐겨 받아 처먹을 법하죠. 그런데 이게 기업들로부터 나왔거나 동네 부자에서부터 나온 예를 들어 박정희나 전두환 케이스처럼 그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도 나왔지만 동네 기업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기업의 뒷돈을 받고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도 하는 등등 우리에겐 참으로 익숙한 비리를 많이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치료받는 할아버지 소리 아니 힘드네요. 이렇게 종이 한 장 넘겼어요. 지금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다면 나이를 먹은 것이고요. 그렇죠. 나이를 먹었던 예전이 지나왔다는 거니까요. 윤과 총리 같은 정치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맞아요. 룩셈부르크의 소규모 자영업자들 상공업자들한테 도덕세를 물리자느니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도덕세? 도덕세? 그건 뭐 싸가지 없으면 많이 내나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뒤로는 다른 나라 기업이나 부자들이 룩셈부르크로 들어오게 해주면서 뒷돈을 받은 거죠. 이게 룩셈부르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보통 그렇게들 설명하잖아요. 사실상의 조세도 피초처럼 이영됐다. 서유럽의 기업들로 하여금 룩셈부르크의 주변국들 특히 프랑스하고 독일은 기업의 법인세나 부유세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탈세의 목적으로 룩셈부르크로 본사를 이전하는데 그 과정을 수월하게 해주는 대가로 총리가 해먹은 거죠. 브로커일도 했어요? 대상이네 대상이야. 그래서 룩셈부르크가 어떻게 되었느냐. 통계상으로는 1인당 평균 GDP가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죠. 서류상으로는 유럽의 부자들이 다 룩셈부르크에 살고 있어요. 아, 그걸 생각을 못했구나. 이건 빈부격차의 수준이 아니네요. 그 부자는 없다. 없어요. 돈만 있다. 있긴 있는데 보시지가 않아 눈에 서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룩셈부르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가 아닙니다. 물론 잘 살긴 잘 사는데요. 굶어죽고 그렇지는 않는데. 숫자에 써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안 부자다. 일단 룩셈부르크가 물가가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한번 깎으려고 룩셈부르크 사는 사람들이 차를 몰고 국경을 넘어가요. 그렇죠. 독일 가서 머리 깎아요. 그게 더 싸서? 훨씬 싸니까. 그러니까 그 이발 이민. 그러네요. 하루 동안 이발... 몇 시간 동안... 이런 정치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있죠. 꿈이 커요. 포부가 원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XX들은 꼭 실천을 해요. 그래요. 뭔가 자꾸 이룩하려고 그래요. 정말 피곤하게 지리. 융커 총리도 그랬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미 충분히 많이 해먹었으니까 다른 나라 앞으로는 유럽을 통째로 다 해먹어버리자. 아, 이유로 진출한 이유가 그거예요? 큰 꿈을 꿨습니다. 마침 유럽연합의 행정부격인 유럽위원회의 회장이 포르투갈 총리 출신이었던 사람인데 호세 마누엘 바로소라는 인간이 있거든요. 이 인간은 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그리스 해운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그 해운 기업을 위한 원조금을 줬다든지 아일랜드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는 접대를 안 해주니까 재정 지원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일을 벌이다가 비리수사를 받고 물러나게 됐어요. 그렇군요. 이게 그 유럽 이후에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해먹는 정치인들이 좀 더러워 있는 모양이군요. 그런 설레도 있건 이와. 걔가 쫓겨났다. 아, 그럼 저기 내 자리 아니야. 나에게 얼굴이 있는 자리. 호세 마누엘 바로소 포르투갈 총리 출신이었던 그리고 유럽위원회의 회장. 말하자면 유럽 대통령 같았던 그 양반은 지금 이제 물러나고 나서 골드만삭스의 은행 가보가 됐는데요. 물러나는 게 낫네요. 이게 뭐야. 이 전세계적인 정간예우.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도 유럽 시장을 의식해가지고 은행 간부로 데리고 온 걸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하여간 거기 이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가 출마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 야, 이게 미친놈 T.O.N. 미친놈만 들어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이 어? 그놈이 그놈이네? 그러니까. 이게 그 브렉시트 같은 걸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층민의 정서로 대변하는 사람들이 우익 포퓰리스트들도 있지만 사회주의자 투자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탐욕의 국제연합 빅그린이 소개하는 탈모예방 샴푸법 샴푸로 거품을 내주고요. 흐르는 물에 온도는 차갑게 해서 여러 번 헹궈주세요. 탁탁 두들겨서 모발의 물기를 제거하고 말릴 땐 꼭 찬바람을 이용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아시죠?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를 사용하는 거죠. 빅그린 신비의 구스베리에서 해답을 찾다.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매일 아침 가마솥으로 만들어요. 두유는 원래 이만 온 두유 건강기능식품 광고 야왕 좀 빨리 나오신 야왕 재뇌 흡수율을 높인 농축풍산 야왕 평산네이처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포부가 큰 양반이 유럽을 해먹기 위해서 들어가면 룩셈부르크도 해먹으면서 유럽도 해먹어야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을 후임자로 안 쳐야 되잖아요. 전두환이 노태우를 안 치듯이 그렇죠. 후임자는 안 쳤는데 그 후임자는 그렇게 똘똘하지는 않았어요. 노태우였어요. 노태우는 그래도 아 그렇구나. 네. 노태우였어요. 나를 잡아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에 소수 야당들이 처음으로 연합을 해가지고 룩셈부르크 내각을 먹습니다. 아 연정이 들어오는군요. 그 전까지는 룩셈부르크의 집권 여당이 소수 야당들이 있으면 한쪽 야당이랑만 약간 손을 잡는다든지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팽을 시켜버리고 다른 쪽이랑 또 손을 잡는다든지 그러면서 이용을 계속 하거든요. 계속해서 질이 멸렬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죠. 그러면 소수 야당들끼리 서로 계속 싸우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아 이번이 아니라 2013년 총선 때는 야당들이 연합을 한 겁니다. 아 오른당을 제끼고 이 연정이. 네. 이 룩셈부르크는 선거 제도가 좀 특이한 게 지역구가 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처럼 선거제 개혁 같은 걸 쉽게 못하고요.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니까. 야 그럼 막 홍천처럼 화천양구 이제 주민들이 성질나가지고 개헌을 요구해야 돼요. 어 그렇죠. 춘천이랑 떼달라 그러면서. 그런데 지역구만 당연히 인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인구수는 바뀌는데 헌법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구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대표자가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러네요. 적은 지역은 대표자가 적게 나오고요. 그 방식을 써야 되겠군요. 그 방식을 씁니다. 헌법에 맞춰가지고도 그렇게 뽑으려면. 그래서 이제 투표 결과에 따라서 1등 정당이 제일 많이 가져가고요. 당연히. 그리고 2등 정당이 몇 명. 그다음에 3등은 그보다 좀 적게. 뭐 이런 식인데. 항상 투표에서 야당표는 2등, 3등, 4등 정당으로 다 흩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1등으로 계속 해먹었던 건데. 아무튼 2등, 3등, 4등 정당, 즉 민주당, 사회주의 노동자당, 녹색당 이렇게 3당이 복숭아 나무 아래서 형제가 되기로 결의를 한 거를 연합일기 내각이라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3당을 다 합쳐도 원내 과반에서 꼴랑 2석을 넘긴 거라서. 아, 152석.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로 하면. 네, 그렇죠. 여기는 국회의석이 60석이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32석이죠. 그렇군요. 겁나 적네요. 되게 적죠. 나라가 많으니까. 아, 인구가 적죠. 여기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 가만히 있어봐요. 인구가 60만 명이니까 겁나 많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인구에 비하면 겁나 많은 거예요. 겁나 많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수가 60명이라고 그러면 체감상으로는 적게 느껴지죠. 사실상. 폐싸움을 하려고 해도 좀 작잖아요, 규모가. 아, 그건 그래요. 그 외에 저. 그래서 군의회에서 싸움이 잘 안 나는 이유가 너무 어색해서. 글짝글짝. 그 외에 작은 어린이집 10명밖에 없는 것처럼 다 9명이면. 그런데 여기는 인구가 60만 명이 안 되니까. 사실상 인구 1만 명당 1명의 대표자가 있어요, 국회의원. 여튼. 그래서 이제 내각은 진보 연합에서 꾸릴 수가 있었어요. 과반을 넘겼으니까. 그런데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계속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과반을 약간 겨우 넘겼으니까. 게다가 기독교 사회 인민당, 보수 야당은 여전히 원내 1당으로서 거대 야당이었고, 국가의 모든 체계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먹었고, 집권 체계를 다 갖춰놨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법에 원내 1당은 기독사회 인민당이 한다. 이런 거 조그맣게 써있을 수도 있어요. 각주 붙어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여당하고 64, 64번 찾아보니까. 오른당. 그러니까 행정부 관료들이라든지, 사법부나 이런 데가 말을 듣는 대상이. 다. 야당 쪽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인맥이 쌓여있으니까 거기. 그런 쪽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합 1기 내각은 임기 내내 보수 야당이랑 싸우기만 했습니다. 싸웠다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저 비리와 불법의 온상인 저 양아치 집단을 물러뜨리고. 와, 이거 외국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무도 나를 고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양아치 집단!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정당을 더욱더 거꾸로 틀릴 수가 있을까? 그런 걸 하는 거죠. 적폐청산의 골몰.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보수 정당의 기반이 보수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합니다. 대개 어느 나라에서건 종교인 과세는 보수 세력하고 싸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프랑스처럼 성공한 나라도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예수회를 해체시켜버렸던 적도 있어요. 그냥 과격하게. 그냥 수도원 허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니면 대충 성공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룩셈부르크는 실패했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교회와 종교단체가 들고 일어나죠. 과세를 하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또 거기다가 룩셈부르크에 있는 성직자들은 교회에서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그거를 고쳐서 교회가 지급하는 걸로 바꾸려고 했더니만 또 다시 들고 일어나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임기 5년 동안 이룬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의 힘을 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막 해민 스님을 추천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귀족제가 있는 나라잖아요. 귀족이라고 하기보다. 입헌군주제죠? 그렇죠. 입헌군주제. 그 입헌군주제의 군주가 대공이 있죠. 독실한 신자예요. 악리대공.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악리대공의 성이 뭔가요? 룩셈부르크죠. 그런 거죠. 전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프랑스 언론이나 찾아 봐. 룩셈부르크의 악리래. 악리도 룩셈부르래. 왜 그 XX 성이 뭐냐고!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더라. 여튼 그래서 이 연합 내각은 처참하게 종교, 교회와 대립하다가 도둑에 맞고 악리래 알베르 가브리엘 펠릭스 마리기요미네요. 이름이 길죠. 이게 뭐가 성이야! 최후의 최후 수단으로 헌법 개정을 도모합니다. 룩셈부르크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주자라고 하는 취지의 개정 시도였는데 사실 룩셈부르크는 국민과 비국민의 구분이 되게 모호한 나라거든요. 딱 봐도 벨기에, 독일, 프랑스 3국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앉아있으면 국민과 별로 구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적자는 수의 룩셈부르크이니 복수국자자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인생 편하게 좀 뭐냐, 독일 블루클럽에 갔다 오겠다 이랬을 때 아무래도 국적이 있는 게 좀 여러모로 편하죠. 그렇기도 하고 또 무슨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렇게 뭐 있죠. 그래서 복수국적자로 대부분 이제 뭐 대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되게 많은 수가 독일 아니면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벨기에 4개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래야 인생 편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한편으로는 룩셈부르크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똑같이 독일인, 프랑스인, 벨기에인 그래도 집을 임대하거나 회사를 차리거나 할 때 약간씩 불리한 데가 있습니다. 국민하고 약간 달라요.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점도 있죠.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어요. 물론 그 외국인 노동자는 독일인, 프랑스인, 벨기에인이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트랑스는 모르겠습니다. 벨기에와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 국경지대가 조그만 동네들이잖아요. 도시에 가서 일자리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 룩셈부르크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런 느낌으로 차몰고 출퇴근을 해요. 룩셈부르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룩셈부르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인구의 48%가 인접국가에서 출퇴근합니다. 거의 절반이.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국경을 넘어간다는 느낌이잖아요.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차 타고 맨날 넘어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옆동네 가는 느낌이죠. 사실상 인구 60만의 금융이 주산업인 조그마한 도시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국가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입니다. 보는 기분이겠죠. 그렇군요. 또 만나요, 룩셈부르크. 택시 타고 맨날 보고 그거. 그런데 거기다가 룩셈부르크 역내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룩셈부르크에 살고 있는데 외국인인 사람.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지난달에 이사 온 친구들. 까지 포함시키면 노동인구의 73%가 외국인입니다. 4명 중 3명이 외국인이에요. 일하는 사람 중에. 그리고 일하는 사람 2명 중 1명은 외국에서 출퇴근을 해요. 그러면 어차피 룩셈부르크인들도 복수국적자여서 프랑스인 아니면 독일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차피 또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외국인도 독일인, 프랑스인, 벨기에인 그러니까. 아, 이래서 이게 한국하고 영 다르군요, 이야기가. 투표권을 줘야 되네. 그렇죠. 뭔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딱히 반발할 것 같지도 않고 또 반발하는 게 좀. 아니,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기도 하고. 또 게다가 정략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노동자층에게 투표권을 주면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진보 내각을 지지를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계산으로 정책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국민 다수의 반발을 삽니다. 큰 반발이 일어납니다. 룩셈부르크인이 대개 복수국적자라고 해도 자기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독일인, 프랑스인을 일단 아니꼽게 봅니다. 원래 그런 줄 아무도 몰랐어요. 룩셈부르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줄 몰랐을 겁니다. 그래요. 별로 겉으로 안 드러나니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프랑스인, 독일인이라고 해도 그냥 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보는 사람들이고 그런 건데. 물어보지도 않을 정도로 일상적인데. 그렇죠. 너무 일상적이니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었을 때 그냥 이렇게 뭔가 나온 거예요. 반발이. 네. 첫 번째로 일단 룩셈부르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금융직이나 전문직으로 고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무원도 외국인이 많아요. 진짜요? 관청에 서류 떼러 가면 외국인이 앉아서 서류 떼줘요. 그런데 사실 구분도 안 되고. 구분도 안 되고. 똑같이 생겼고 말도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가르마 저쪽으로 타면 보통 독일애라고. 구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룩셈부르크에 대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원래 양털도 밀고 포도밭에서 농사 짓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식당이나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사이에 계급적인 적대감이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인구 60만짜리 나라에서 이 좁은 도시국가에서 농업이 더 확대될 리도 없고 뭔가 1, 2차 산업 때문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룩셈부르크가 변화가 굉장히 빨랐어요. 정말 되게 빈곤했던 나라에서 귀족은 부유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평민들은 좀 빈곤하고 그랬던 나라에서 너무 급성장을 했어요. 그 사이에 갭이 굉장히 크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접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통체증이 많아져요. 교통체증이 유럽 최고 수준입니다. 진짜 그냥 전 유럽에서 가장 많이 차가 막힌 나라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삼국에서 모여들고 일하려고. 그런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룩셈부르크 가면 이렇게 한적한 내가 다 했더니. 라고 할 텐데. 그냥 룩셈부르크에 대대로 살아온 사람의 그런 경험에서 보면 내가 한 20살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되게 평온하고. 막 이렇게 길 지나가고 그러면 되게 막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인사하고 이런 웃음기가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갑자기 한 40년 지나가지고 내가 60대 노인이 돼 보니까 빵빵거리고 있고 차 지나가고. 너무 그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룩셈부르크시 룩셈부르크의 수도 룩셈부르크시 그러니까 이제 방사형으로 생겼습니다. 도로가.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여기가 중심이니까. 그 한가운데에 지금 제가 스트리트 뷰를 보고 있는데. 진짜 한가운데예요. 한가운데라는 걸 어떻게 제가 저거 할 수 있느냐. 자라가 있어요. 자라가 있으면 시내 한가운데잖아요. 저긴 안 그럴 것이요. 다운, 다운. 번화가. 3차선이야. 그리고 차 띄업띄업 있어. 아무튼. 그렇게 차가 많이 막힌다. 그런 걸로 해서 싫어하는 국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게요. 이 헌법개정 시도는 윤리적인 정당성이 있었어요. 제도적인 차별 혹은 어떤 국민과 비국민의 모호함을 없앤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올바르기도 했었고. 그랬지만 그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하자고 하니까 국민들에게 먹히지가 않았던 겁니다. 먹히지 않죠. 원래가 항상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를 제시하면서 이게 오르니까 따라가자라고 하면 안 붙어요. 탈탈 털려요. 탈탈 털릅니다. 진짜. 그래서 진보 1기 내각은 총체적으로 실패를 하고요. 온갖 여론에 두들겨 맞고 지지율 떡나게 위기를 겪습니다. 지지율 떡나게 위기를 겪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2018년 총선이 매우... 그러니까 위기가 있었는데 지지율이 동일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우 아슬아슬했습니다. 2018년에 어쨌든 간에 다시 내각을 꾸릴 수는 있었는데 진짜 진짜 위기였었어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1등을 보수 야당이 쓸어가죠. 그리고 집권연합은 과반에서 꼴랑 한석을 넘긴 의석으로.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전체에서 한석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석이 줄어들었어요. 28대 32에서 31대 29가... 됐습니다. 겨우겨우 다시 내각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연합 2기 내각입니다. 이건 뭐 바람 앞에 촛불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해야 될 게 있죠. 장기 집권을 기독교 사회인민당 보수 야당, 지금은 야당이죠. 그전에는 여당이었고 장기 집권을 하면서 오만같이 부작용이 있었고 비리의 온상이고 천하의 개상놈들인데 그래도 여전히 제일 많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는. 콘크리트 지지율.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면 얘네가 다른 나라의 독재 집단이랑은 좀 달랐던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독재 집단은 나라를 골병들게 하죠. 막 그냥 착쥘만 해요. 막 뜯어먹고. 여기도 뜯어먹고 그렇긴 하는데 룩셈부르크의 보수는 룩셈부르크를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잘 사게 해줬잖아요. 서류상으로만 잘 사게 해준 게 아니라 또 실제로 돈이 많이 돌고 그러니까 실제로 또 부유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의 금융자분들이 들어오니까요. 리콘류랑 비슷한가 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 2차 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근으로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나라예요. 그랬는데 보수 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에서 교묘하게 외교를 해서 뭔가 받아오고 독일에 가서 또 뭔가 교묘하게 얘기를 해서 뭔가 받아오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서 그 교묘한 외교를 통해서 금융 투자를 마구마구 끌어와서 겉으로는 세계 톱3 안에 드는 부자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 업적이 커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예요. 아무리 융커 총리가 그렇게 해먹었지만 나라를 발전시켜놨고 우리를 다 이렇게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라를 경제발전을 시켰다. 금융화를 시켰다. 이런 거. 그래서 보수 정치인이 별의별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항상 지지율이 35% 정도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앞에 지지율이 올랐어요? 지금 40%를 다시 넘어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신기해요. 우리의 에이브 정권이. 그래서 투표를 하면 이 보수당이 과반까지는 못 먹더라도 항상 1위를 하고요. 보수 야당이 이렇게 여전히 국민 다수의 지지를. 다수는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 파벌로 붙이면 다수인데. 네. 그렇죠. 전체 중에 다수는 얘기는 아니고 한 35% 정도. 한 40% 가까이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는 한쪽 편에 맞서 싸워서 이겨야겠다. 밟고 가자 라고 하면 그쪽 편에 국민 전부와 싸우겠다는 것이 됩니다. 집권 내각이 한쪽 편의 국민들하고 싸우게 돼요. 무조건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하려고 하는 개혁마다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를 무너뜨리겠다가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그 무너뜨린 다음에 하려고 하는 개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개혁을 하는 데에 발목을 잡힌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많이 드러난 게 2018년 총선 때죠. 민주당이랑 사회노동자당은 보수당은 나쁜 놈들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선거전을 폈습니다. 둘 다 의석이 줄었어요. 민주당은 한 석이 줄었고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정말 많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세 석이 줄었습니다. 여기 전체 의석이 60석이기 때문에 세 석이 줄었다고 하면 되게 큰 거예요. 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은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거티브 위주의 선거를 한다는 건 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노동자당 같은 경우는 전체 의석이 한 10석인가 정도거든요. 그중에 세 석 줄었다 그러면 30%가 줄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정확한 의석수로 기억에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데 녹색당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대신에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지금 전 유럽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잘 사는 나라고 우리는 잘 사는 나라 국민으로서 선도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 그래 사람들이 막 오 그렇구나 하고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거죠. 대중교통을 무상화해서 자동차 가스 배출을 줄이자. 그러면 교통체증도 더물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녹색당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 오 그래 하고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도 그런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가요. 아 아젠다 흥행이 됐다. 그래서 의석이 늘었습니다. 녹색당의 의석이 세 석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대폭 늘었군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꾸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 민주당하고 사회주의 노동자에서 깎아먹은 거를 녹색당에 올려놨네요. 그 선방으로 3당은 다시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하고 집권을 하게 됐는데.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죠. 처음에는 우리는 의형제다 이랬는데 지금은 도장 찍어 하면서도 서로 마음속에 아유 저놈 시키. 저 화상. 유비랑 관우도 장기가 맨날 술 먹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렇게 봤잖아요. 녹색당의 관우예요. 관우가 초록색 옷만 입고. 만일 이 세 정당이 다 똑같은 얘기만 했다면. 만일 이 세 정당이 다 보수 정당을 공격하면. 보수 망해라. 보수 망해라라고 했다면 보수층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똘똘 뭉쳤겠죠. 예전에 한국선거에서도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떨어뜨리러 나왔다라고 했다가.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당층 유권자 시각에서 보면 그래요. 어차피 보수 야당도 직권내각을 몰아내자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맞아요. 직권내각도 보수 야당 몰아내자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걸 우리의 고관여층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네거티브 메시지는 가까이서 강렬하되 멀리서 하나도 안 들려요. 우리끼리만 좋아해요. 하나도 안 들려요. 무당층 유권자들에게는 그냥 누가 해먹든지 집권 세력의 교체 정도로밖에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내각은 싸워서 상대편을 밟고 가자고 하는 대신에 그냥 보수 야당을 뒤에 내버려 두고 앞으로 나가기로 한 거예요. 어차피 싸워서 밟자고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힘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쟤네들이랑 맞서 싸우는 그런 걸 하기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걸 하자. 그렇죠. 앞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하자. 그게 대중교통을 무료화하자라고 하는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정권을 교체한 모든 정당에서 이걸 하고 싶은데 다 이걸 하고 싶죠. 그런데 발목 잡기가 너무 세니까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은. 그런데 이 대중교통 무료화, 대중교통 공공화 같은 경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걸 정책을 떠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민주당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목표로 해서 대중교통을 개방합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사회주의노동자당은 국민뿐 아니라 비국민 노동자층의 공공복지. 그를 목표로 우리 다 일하는 사람들. 우리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일을 하러 가는 거. 우리가 나라를 설치하러 가는 건데.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녹색당은. 녹색당은 지구온난화를 막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교통체증을 줄이자. 이런 목표. 3당이 합의할 수 있었다. 3당이 합의를 했고 이게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지위, 각자의 위치에서의 목표가 모아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딜이 된 거예요. 신기하네요. 이런 아젠다를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아젠다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전을 딱 한두 개 정도 꽂은 거예요. 어차피 공약을 200개 만들어도 임기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냥 제일 센 거 한두 개 꽂아놓는 게 제일 제일 나은 건데 이 3당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정책. 그러면서 각자가 제일 잘 할 수 있고 각자의 지지층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제일 잘 어필이 될 수 있는 거에 그걸 공동의 목표로 삼자라고 하는 딱 두 개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가 대중교통 무료 개방해가지고 개인 차량을 줄이자.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 필요한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국가 재정이.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마초를 합법화하자. 아 독특합니다. 와 옆에 이상한 게 느낌표로 뿅 하고 올라오네요. 근데 그거 이제 대마초 합법화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걸 금지를 할 이유가 딱히 없다. 대마초 합법화의 이유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무슨 의료용 사용이라든가 혹은 국민의 행복권 추구.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국가를 살찌우기 위해서. 재정 확보. 돈을 벌자. 한국 대마공사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수익을 빡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전을 제일 센 거를 한두 개를 딱 꽂았더니만. 아니지 한국은 한국 담배 인삼 대마공사가 되겠구나. 그렇죠. 지금 아직 안 떨어져요. 근데 거기는 지금 민영화가 돼버렸잖아. 담배공사랑 인삼공사는 떨어졌죠. 분리가 됐죠. 게다가 지금 민영화가 됐잖아요. KTNG로. 공사 따로 만들려면 그거랑 상관없겠네. KTN 하이.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네요. 만일 한국에서 대마 합법화를 추진한다면 대마공기업을 만드니까. 대마공사 만드니까. 공기업에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할 수 있겠네. 일자리 창출. 청년층에게 먹히겠다. 그렇습니다. 전원 정규직. 여러분 또 싫어합니다. 조선일보에서. 근데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대마만 좋아하는 놈이 정규직 됐다고.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만. 반대 여론이 거의 없이. 일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됐어요. 세 가지. 세 당의 관점에서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거 다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딱히 뭐라고 반박하기가 힘들잖아요.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 다 맞는 말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는 얘기입니다. 룩셈부르크의 사례는. 이 진보연합 1기 때에는. 진영을 나눠서 계속 싸웠더니 실패를 했더라. 근데 지금 이제 2018년 총선 지나고 나서는. 총선에서 한 번 망할 뻔하고 나니까. 좀 정신 차리고 나서. 싸움을 멈추고. 그냥 일을 했다. 일을 하니까 잘 됐더라. 그렇죠. 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국 사례랑은 좀 달라요.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죠. 한국에는 반드시 파묻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한국은 싸우면서 일하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파이팅을 외치잖아요. 일하는 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빚이 마음에 드는 사양이 나왔다면 바로 엑세스몰에서 결제하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온두유 매진이래. 먹던 거 먹자. 두유가 두유지 뭘. 온두유는 가마소트로 만든다던데. 가마소트를 쓰는 공장이 어딨냐. 네가 해먹어. 네가. 매일 아침 가마소트로 만들어요. 두유는 원래 이만. 온두유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빅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에서 미래통합당을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2위 정도 되시죠. 1위는 김미나. 부동의 1위. 그렇죠. 제가 2위쯤 돼요. 왜냐하면 일단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요. 제가 의원실의 보좌관들 더러 만나보고 그랬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을 잘 안 했어요. 그게 그 DNA가 얼마나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고요. 일하지 않는 걸로 홍보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본인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게 제일 독특한 지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3분의 1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외치고 있는 당의 제1목표가 보수 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재건이잖아요. 그건 펀쿨색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하고 싶다는 일이 당의 재건이라면 국민들이 지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왜 우리한테 넘겨.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네. 지금 지역구 당선자가 있는 정당은 원내에 3개가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1, 3당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건 조선일보하고 경제진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네가 싫어하는 일은 그 두 정당이 보통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진보나 노동질을 보면 그 반대로 보수 정당이 뭐 하고 싶은지 알아야 되잖아요. 절대로 모르겠어요. 몰라요. 절대로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반대하는 거? 그냥 반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진보진이 형이 빠졌던 패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 같은 거에 있는 거죠. 아젠다가 없는 거죠. 그 패착되면 선거에서도 많이 져보고. 그렇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얘기였는데요. 매번 정부마다 어떠한 정책의 성공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는 주로 많은 정부들이 그런 편이라서 그게 별로 감동적이지 않은데 정권이 끝나고 한두 가지가 반드시 기억에 남고 그 한두 가지가 그 나라의 역사에 분명히 쓸모있는 역할을 한다. 마치 국민의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처럼. 그런 거 쉬운 일 아니다. 개빡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대마공사가 설립이 되면은. 배공. 네. 사가는 더 넥스트 에피소드로. 그렇죠. 하고 모든 직원들이.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야 그러면 진짜 경제지랑 보수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오히려 무서워서 못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약을 빨면. 다 눈이 빨개지잖아요. 살찌고. 아닌데 필려고 공사가 아니다. 팔려거지. 팔려거죠. 이런 이야기로 꾸며 본. 주말의 이상평론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목금요일에도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최대한 이면에서 자세히 봤는데요. 정책 하나가 통과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의 정권 한 사람. 당장의 정치인 한 사람이. 오늘 예스 하면 그냥 새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말하는 지식인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당장 유치원 보육원 입법만 해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시급한 일인데. 그렇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달콤한 끝맺음이죠. 책임져라. 네. 변한 곳이 없다. 아니 그럼 네가 나이가 먹겠는데 변화를 위해서 네가 좀 나가서 좀 해보지. 동네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가지고 이 유치원 몇 개 가지고 있는 원장들이 지역 정치인들한테 힘을 못 발휘하도록 네 평생을 바쳐봐라. 이 동네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다. 페이스북에 쓰는 건 쉽지. 정책 하나 통과되는데 많은 사연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번 주 내내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룩셈부르크는 여전히 한석 앞서고 있는 연정 상태에서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을 한 상황. 이미 시행한 상황. 네. 에서 다음 선거가 이제 주목이 되는 거네요. 다음 선거까지는 아직 한 3년 남았어요. 아 그래요? 룩셈부르크의 악리대공은 이 사람 왕이라 부르면 안 되죠. 공이죠. 공작. 룩셈부르크의 대공이고 나사우의 공작이고 부르봉파르마의 공작? 공작이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공작 그런 것도 있어요. 아메르스테인의 자작 등입니다. 아 여기가 해적당이 두석을 가지고 있는 곳이네요. 네 이번에 2018년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해적당 로우가 예쁘네요. 네. 이번 주 그것은 아기 스타일 들어오셔서 변함없이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하고 윤세민 에디터였고요. 손희상이었습니다. 민초이며 거상이자 평화일꾼이 손희상 선생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